지난 6월 13일 새벽 1시경 어산군 소재의 갈대밭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4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 결과 모 군청 소속의 씨름부 코치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금마 붙잡고 한참 동안 뭘 막 쏙딱쏙딱해 사태? 그것도 조매 껄쩍지겐 해가지고 알아보거나 싶은데. 야, 임동석이 금마가 지금 성원시청 소속이라고? 어, 성원이지. 어, 아무래도 내가 금마 좀 안 만나보고 와야 되겠는데. 근데 니 훈련은 어쩌고? 오늘 하루째 했지 뭐. 야, 니 미친놈. 알아, 알아. 진짜. 야, 그리고 나도 그냥 놀러만 가는 거 아니거든. 야, 어쨌든. 동석이한테 뭐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. 자. 아, 맞다. 야, 두식아. 왜? 우리 이왕 끝까지 가는데 그 왕갈비인가? 뭐 그거 함 먹어야 되지 않겠나? 니 돈나? 돈도 없는 게 참. 돈은 니가 있다, 이거. 와, 니 진짜 뻣뻔하네. 아, 알았다. 야, 알았다. 자, 자, 자. 왜? 내 손 씻었네. 깨끗해. 손 씻었어. 난, 나도 먹을 거야. 어, 니네 먹어봐, 빨리. 어, 괜찮아. 자, 자. 그럼 지금 갓이야. 아, 그깨끗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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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